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몇몇 분들이 예상을 하듯이 복권 영상에서 제 얼굴이 되게 제가 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장면이 있지 않았나 해서 방송을 급하게 켰습니다 잘 보이시죠? 그 영상을 일단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영상이죠 1분 19초에 개정형 얼굴 박제라고 이렇게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여기 동전쪽에 이렇게 울티슈로 깨끗하게 닦았는데 너무 깨끗하게 닦았나봐 이렇게 얼굴이 얼굴이 잠깐 나오더라구요 얼굴이 내가 그렇게 조심했는데 얼굴이 노출됐더라고 아이고 큰일났네 하고 내가 보니까 이거는 이제 캠 이거는 이제 케이 반사된거고 이거는 이제 아마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냥 천장이 반사된게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와 얼굴 생각보다 머리숱이 많네 몰라 머리카락이 있네 가발일까 아님 김따리 매직으로 그린걸까 이분은 벤 당했어요 예 이분은 벤 당하셨습니다 예 뭐 뭐 왜 진짜 머리라고는 전혀 생각 안나는데 뭐 하여튼 이런 댓글 되게 많았어 장난은 나름 진지했었어 나름 얼마나 진지했는데 그 댓글에서 되게 걱정들 많으시더라구요 뭐 그래가지고 한번 봤는데 뭐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 아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거 해명하려고 방송 켰어요 예 아니 뭐 두개월 부리면 바로 반나문냐고 아 내가 이렇게 머리숱이 많을 리가 없잖아 방제 왜 최근 얼굴 노출 관련 왜 나 들린말 했어 야 댓글에 얼굴 노출 됐어요 형 해가지고 예 얼굴 노출 관련해서 켰습니다 해명하려구요 예 시험기간 후에는 선택 이거 복권 이제 제가 또 준비한게 있어요 10만원어치를 긁었잖아요 제가 4만원이 당첨돼서 그거를 또 아까전에 바꿔왔습니다 이거 오늘 복수전 간다 복수전 원래 내가 이거 2천원짜리 샀잖아 10억짜리 왜 천원짜리 샀냐면은 이게 지금 출고율이 89%인가 그래요 5억당첨이 4장 남아있대 그 퍼센트가 엄청 많이 남은거거든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캠 세팅하는 동안 턱걸이 한번 하고 오셨습니다 턱걸이를 이 시간당 10개씩은 해줘야지 어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 요즘에 내가 다시 턱걸이를 시작했어 원래 한 반년정도 쉬고 있다가 턱걸이 산지 지금 한 반년 됐거든요 반년을 쉬었어요 제가 근데 오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0개 못한다고? 아 잘 봐 어 왜요? 왜? 뭐가 하나야? 아 나 했는데? 아 방금 렉 걸려가지고 버플링 때문에 안 보였구나 아 이거 곤란합니다 구글코리아의 외압 어떻게 해서든 나의 이미지를 쇠약한 이미지로 만들려고 아 맞다 아 손톱을 안 잘랐네 집이 안 나간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손톱 너무 더러워 그래 잡을게요 여러분들 그냥 생방송에서 손톱 자르는 방송을 시작하게 될 줄이야 야 이 정도면은 괜찮다 클리어 오케이 가자 잘 보이죠? 갑니다 쓱싹 쓱싹 끝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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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쓱싹 쓱싹 시발 가격 먼저 까볼까? 얼마 당첨인지 궁금하잖아 아 5천원 5천원 괜찮지 5천원이면 지금까지 다 꽝 된거 본전이지 와 5억원 5억원 정말 좋죠 이 정도면 그냥 빨개 벗고 다음날에 뉴스 나와도 괜찮죠? 이야 2천만원 뭐야 잠깐만 야 잠깐 이거 심각한 오류가 있는데? 5천원 만원 2천만원 5억원이잖아 야 이게 천원짜리거든? 근데 2천원짜리는 2천원 4천원 천만원 10억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그거 뭐야 10만원 이상은 당첨 안되잖아 그러면 결국 얘가 훨씬 이득아님? 얜 뭐 천원 이런것도 없네 와 나 처음부터 이거 살걸 와 이거 샀으면 진짜 본전 뽑고도 남았겠네? 확률이 적을 수가 없는게 확률은 반반이야 당첨되거나 안되거나 50% 확률이기 때문에 땡 5억원 나중에 하자 5천원 오 뭐야 잠깐만 5천원 만원 2천만원 당첨 안됐다는 것은? 자 가자 짜짜짜 짜짜짜 짜짜짜짜짜 오 와 와 야 뭐야 야 와 이 왕 야 이거는 당첨됐으니까 바로 안 까고 이따가 마지막에 다 까는걸로 기세를 모는거거든 사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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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와 저도 당첨 야 괜찮은데? 8장 실패하고 2장 성공 이미 본전 아니야 5000원짜리 2개 됐다고만 쳐도 와 이거 개이득인데 완전? 그래 기세를 탔어 지금 내가 봤을때 오 그렇지 우와 이야 좋은데 어 뭐야 당첨시 이것을 긁어주세요? 왜지? 얘네들은 이거 긁으면 안되고 막 그런거 없나봐? 잠깐만 아 그래 은행가서야? 뭐 은행가면은 이제 여기에 막 긁었더니 막 당첨인줄 알았지? 흰 소같지? 뭐 이런거 있는거야? 설마요 그런 질 나쁜 농담 싫어합니다 이거 봐 얘네들은 천원짜리를 안넣어요 오천원부터 시작하신다니까? 그럼 쟤네들 지금 몇장 당첨됐어 나 지금 나 지금 세장 당첨이거든? 완전 본전 아님? 야 남는 장산데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당첨이 잘 되는데? 라고 하는 순간 안되네 짠 짠 짠 짠 오케이 칠칠 와 이거 느낌좋은데 칠칠이잖아 개 큰 칠칠 짜라짠 오 오 오 오 오 뭐야 좋아요 아 느낌좋아요 쓱쓱 쓱쓱 오 오 오 오 이게 또 됐다고? 잠깐만요 복권 아줌마 아니 복권 아저씨 당신은 대체 야 이게 연속으로 되네 야 그치 야 솔직히 4번 연속은 나같아 내가 내가 미안해서 안달거야 내가 내가 미안해서 아 그서 오 오 오 오 오 사실은 동전이 4개가 아니고 5개라던가 왼쪽에 있는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왔는디? 여기 잠깐만 잠깐만 뭐야 말도 안 되는데 야 지금 진짜 깐 거랑 안 깐 거 거의 숫자가 비슷해요 야 오늘 평생 살 운 다 끌어다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이렇게 당첨 안 돼야지 이게 맞지 쓱 오 됐잖아 야 내가 지금 코인 판도를 전부 다 어? 긁는 복권 판도로 다 유입시키는 거 아니야? 오늘을 계기로? 아이씨 좋다 말았네 이런 씨 야 그래도 지금 당첨된 게 열 몇 갠데 저 중에서 솔직히 5억 하나쯤은 있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5억 될 거 같거든요 느낌상? 아저씨가 내가 맨날 꿈에서 어렸을 때부터 봤던 요정이랑 되게 닮으셨어 그건 파마의 요정이랄까? 자 그래도 지금 총 40개 중에서 당첨된 게 자 한 장 두 장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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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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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셋 오 13개나 당첨됐는데? 어 잠깐 하나 더 있었네 14개 40개 중에서 14개 당첨이면은 이거 괜찮은데요?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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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끔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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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리리릿 카메라도 죽어버렸어 아 진짜 천 원이 나오네 아씨 보도야 믿는다 요즘 샤이 머스캣이 그렇게 비췄던데 개자식아! 아악 근데 이거 생각 없이 그들다가 갑자기 막 5억원 같은거 나오면 어 잠깐만요 너 에헤이 아 야 이거 나.. 아이 잠깐만 폭탄 요정 아저씨 해명하세요 해명해 제발 야! 야 마지막 한 장이야 여기서 5억원이 당첨될 확률 전 그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손톱으로 한번 긁어볼까? 자 손톱 드가자 한방에 가자 나 안 볼게요 나 안 볼게요 님들이 다 알려줘야 돼 됐어? 됐어 안 됐어 일단 채팅창 먼저 봅니다 5억 떴어어는 솔직히 안 믿고요 만원? 그거 알아요? 이렇게 뿌려놓은 거 다 치워야 돼 뭐야호 본격 아내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방 청소하는 남편 생방송 와 바닥에 개우 아니지 야 지금 엄청 좋은 생각 났어 나 이거 안 치워도 돼 왜냐 어차피 지금 내가 안 치워도 치우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 그건 다 내일의 나 근데 지금의 나는 안 치워도 돼 얼마나 편해 이게 그치?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밀어라 난 오늘 일하지 않겠어 그리고 오늘 처음 왔는 것도 오늘의 김계정이겠지 뭐 어쩌라고 그것도 나 아니야 미래의 김계정이지 아 씨 그녀의 김계정이지 과잇